하나님은 왜 선악가를 만드셔서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게 하였을까요? 만일 선악가를 만드시지 않았다면 영원히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말씀 창세기 2장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다스리게 하시고 그 가운데에 있는 선악가를 따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것을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선악가를 따먹지 말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따먹었기 때문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벌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원제성이 생각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만일 사람이 그 독약, 독약이 있는데 그것을 먹지 말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독약을 마셨어요. 그것을 죽었습니다. 그 사람을 죽게 한 것은 먹지 말라, 마시지 말라 하는 그 말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아니라 그 독약이 사람을 죽게 하는 것입니다. 선악가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선악가가 우리를 죽게 하는 것입니다. 선악, 선악을 구별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스스로 선과 악을 구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큰 과일이 좋은 것인가요? 작은 과일은 나쁩니까? 키가 큰 것은 좋은 것이고 키가 작은 것은 나쁜 것이고 부자는 좋은 것이고 가난한 것은 나쁜 것이고 또 공부 잘하는 것은 좋은 것이고 또 공부 못하는 것은 나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은 좋은 것이고 못생긴 것은 나쁜 것이고 눈이 크면 좋은 것이고 눈이 작으면 볼품이 없는 것이고 옷을 벗었으면 부끄럽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이 아니라 바로 우리 속에 들어온 그 선악 내가 판단하는 그 선악에 의해서 판단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선과 악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과 악을 판단하므로 그 선과 악, 내가 좋아하는 것 그것을 더 가지려는 그 욕심이 죄가 되고 그 죄가 결국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야고버서 1장 말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미니 욕심이 인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것은 우리 안에 내가 선택한 그 선과 악 나의 기준에 의해서 그것 더 가지려는 그 욕심에 의해서 그 욕심이 죄가 되어지고 그 죄가 장성한 적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당한 것이 아니라 그 선과 악을 먹음으로 우리가 알게 되므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애초에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다면 우리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을 가지지 못하게 하셨더라면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묻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 쉽게 풀리는 문제입니다. 사람은 자유의지에 의해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동물들, 짐승들은 땅의 것을 본능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땅의 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또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그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이 세상에 먹을 것, 입을 것 구하지 말라. 세상의 힘, 세상의 방법 그거 의지하지 말라. 세상 끝, 그거 포기하고 내려놓아라.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라. 그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만드신 그 에덴 동산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선택해도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만을 선택할 수 있다면 그것은 결코 자유의지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식당에 갔는데 메뉴가 하나밖에 없어요. 만일 짜장면 메뉴가 하나밖에 없는 그 식당에서 마음껏 선택하라. 그것이 정말 옳은 말일까요? 마음껏 선택하라. 원하는 것을 선택하라 하지만 메뉴가 하나밖에 없다면 이것은 우리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의지가 있는 인간으로 만드셨습니다. 그 자유의지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거부할 수도 있는 그 자유의지입니다. 그 자유의지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선악가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존재. 그것이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드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인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만을 선택할 수 있는 존재라면 하나님밖에 선택할 수 없는 존재라면 그러면 우리는 로봇과 다를 것이 뭐가 있을까요? 프로그래밍된 그 어떤 그에 따라서 움직이는 로봇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나 카세트 테이프가 시디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무슨 차이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시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들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을 택하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선악가가 없으면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선악가가 없으면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한 심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지만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스스로 선택하는 존재로 만드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능한 심입니다. 참 하나님의 전능한 심은 십자가 바로 그 예수 글 써 있습니다. 하실 수 있지만 내려오실 수 있지만 고난을 당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고난과 수치를 당하시는 것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그것을 절제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능한 심입니다. 하나님의 그 전능한 심으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입니다.